지금 픽타임에 해야되는 이 다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학원이 엄청 많잖아요 에픽이라는 영어 도서관 있잖아요 그거 정말 무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 공유 해드릴까 해요 제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했고 영상통에서 제가 아이들이랑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있는 책이라든가 교재라든가 뭔가 서비스면 서비스 이런 거 저희가 경험하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사용 후기처럼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지도하는지 그래서 제 의견이 좀 엄마뼈 교육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올려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석 위주로 교재를 기반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는 다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다독을 할 때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랑 하는 학습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지향해야 되는 게 엄마가 아이를 가르친다예요 아니 그럼 영어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우리는 우리의 그 스탠스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론 가르치다와 알려주다에 어쨌든 동일한 것 같긴 한데 우리의 태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알려줄 때는 생각을 공유하듯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공유할게요 라고 말씀드리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기에 뭔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뭐래 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반감심이 스마스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공유를 해드리고 생각할 거리를 저는 던져드리고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아이랑 함께 학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안다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아이는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재미가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을 가면 물론 선생님이 가르치시긴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아이가 잘해도 못해도 언제나 칭찬을 하면서 엄청 혼내면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나다 보면 정말 정말 그 학원 가보면 영어학원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다 모든 영어를 알고 가르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배워나가면서 아이를 가르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학습하는 초등학교 그 수준의 영어학원보다는 이 영어는 이런 거야 노출하고 책 읽고 같이 청독하고 게임하고 단어 암기를 하더라도 뭔가 계속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고학년 돼서 조금 더 이제 학습 모드로 전환할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게 또 어찌 보면 바람직한 것 같고 왜냐하면 먼저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틀린 거를 자주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엄마처럼 해봐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나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같이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이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자꾸 아이에게 참여를 하게끔 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니까 가르칠게 엄마처럼 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기보다는 알아가보자 그래서 아이가 잘 모르면 어? 이거 아닐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사전 계속 옆에 두고 구글 레스트 자꾸 물어보고 엄마가 알더라도 답을 알더라도 어? 살짝 어? 나도 엄마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같이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진정한 교육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book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쉽다 예를 들어 describe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최근에 저희 딸이 계속 그 단어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 단어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가 뭘까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describe something describe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주면서 describe 뜻이 뭔지 우리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여기 교재에 엄청 자주 등장했던 단어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사실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계속 이렇게 유인 이게 언젠가는 알게 될 단어고 계속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네 엄마가 이렇게 알려줄게 라기보다는 아이랑 같이 알아내는 거 그게 사실은 홍공이잖아요 혼자 뭔가 알아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너무 삼초보로 빠진다 그럴 때만 부모님이 코칭하는 개념으로 저는 사실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물론 말이 아다르고 아다르고 뭔가 포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가 자꾸만 엄마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도망가는 거 같아요 이게 잔소리같이 들려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엄마가 잘 못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 저희 둘째는 한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게 내가 엄마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요 엄마 나는 엄마보다 한자를 더 잘해요 이거를 계속 뽐내고 싶어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엄마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 이런 거 영어는 이미 저희는 글렀잖아요 저는 자꾸만 엄마처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를 계속 거품을 빼야 돼요 이거 되게 재밌대 누가 누가 이거 읽었는데 되게 재밌대 엄마 이거 봤는데 재밌는데 우리 민서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자꾸만 이렇게 유인하는 거 아이가 읽기 싫어한다 그럼 저는 그냥 아이랑 같이 봐요 옆에 나란히 음원 이제 틀어놓고 그러면서 아이가 막 깨게 되고 웃으면 같이 막 같이 웃어주고 그림 막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코칭하는 거잖아요 그림에 팔려 있으면 정신이 잠깐 퍼즈해주고 그림에서 우리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진도를 막 엄청 빨리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음미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게끔 근데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읽었던 네이터 그레이트에서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친구 이름이 로즈만드예요 로즈만드 로즈만드는 맨날 스트레인지 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스트레인지 이상한 이렇게 외운 친구랑 데뷔 네이터 그레이스를 읽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로즈만드가 계속 그 여자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인지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아 이런 뜻인가? 하면서 감을 잡고 나중에 스트레인지가 이상한이라는 말이 매칭이 되는 그리고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사전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자꾸 끊어서 스트레인지라는 단어 자체가 파닉스 룰에 얼추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스트러 스트러 계속 그 단어를 얘기하고 레인지 할 때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파악하는 거 외워 가 아니고 아 이걸 자꾸 뜯어보는 거죠 엄마랑 같이 또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 뒤에는 왜 이게 나왔지 스트레인지라고 하는데 그 쥐가 원래 그 소리가 나잖아요 파닉스에서 어라 쥐소리가 그 소리도 나고 쥐소리도 나는데 스트레인지 쥐 여기서는 쥐소리가 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쥐소리가 나는 것도 그 쥐로 쓰는 거네 쥐쥐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포토가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이게 조금 얼추 저학년대 싸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재미라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 가지고 가면 어 언제 이렇게 아이가 스파크라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아 죽어라 죽어라 영어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알아가려고 같이 알아가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이 교재 한 권을 목표가 아니고 이 과정을 즐기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뭔가 접근하시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해석도 마찬가지에요 해석을 시키는 게 재밌을까요 네네 이 한 권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는지 못 알았는데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어떤 대목이 웃겼어 무슨 사건이 있었어 예를 들어 네이터 그레이트 계속 얘기하자면 어떤 케이스였어 어떻게 solve 했어 누가 범인이었어 뭐 이번에 펭은 뭐 했어 그 중에 읽었던 책들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예를 들어 네이터 그레이트에서는 디텍티브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모든 책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한 20권 정도 읽으면 디텍티브가 스펠링을 모르더라도 아이가 그 초반부는 다 흉내를 낼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너무 레페리브 해가지고 아이가 저절로 이제 막 흥얼흥얼 하면서 말을 해요 그때쯤 됐을 때 디텍티브 한번 스펠링 끊어서 한번 봐볼까 사전 찾아 봐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려주면서 그런 기다림과 다양한 노출이 있어야 차고차고 알게 모르게 쌓여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단어 풀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외우고 싶은 단어들 자꾸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우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사교육에서는 짜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인프브 했어요가 필요하니 왜냐면 학원은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레벨 업이 돼야 되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착착착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실증도 내고 싫어하고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성취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간에 막 나가 떨어진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재미가 아니고 평가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 뷰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평가를 굳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거든요 계속 읽고 뭔가를 하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쌓일 거라는 발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국어처럼 국어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물론 나중에 맞춤법 이런 거 조금 공부는 해야겠지만 다독 읽은 친구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어쩌다 보니 애들이 이렇게 이해력이 높아요 문해력이 높아요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무조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교재를 같이 하는 것 뿐이지 영어 교재가 메인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다녀도 그 수많은 교재들을 풀어도 아이들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다독이 안 되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장 1순위는 책이에요 다독을 하는데 아이랑 시리즈를 고른다거나 두 개 정도를 골라서 꾸준히 계속 읽어요 네 근데 그 한 권의 시리즈를 완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학년들을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네이터 그레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권 읽는데 15분? 에서 긴 책은 한 25분이면 충분히 끝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니비 존스도 읽고 있는데 저희 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니비 존스를 왜냐면 그 주니비가 너무 저희 딸은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거슬리나 봐요 그런 아이를 알고 싶지 않대요 너무 나쁜 친구 같대는 거요 나쁜 어린이 같대요 근데 분명 주니비 존스에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스윗한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너무 싫지 않으면 그래도 한번 완독은 해보자 왜냐면 분명 이 시장을 살며 가는데 무조건으로 착한 사람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이기적이고 못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나쁜 부분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좋은 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니비 존스 그러면 어때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줘서 이 내용 좀 공유해 볼게요 언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 책이 너무 웃겨 이러면 이 책이 너무 웃겨 다 미만 책들이에요. 그냥 매일 30분씩만 하잖아요? 그러면 한 권은 읽는데 한 달이면 돼요, 한 시리즈를. 왜냐면 이거 주니 비전수도 제가 28권인가 29권인가 그런데 한 달이면 다 읽어요. 근데 그거를 막 붙잡고 물론 단어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아이랑 선택사항. 그래서 한 20권 정도 읽은 그 와중에 한두 권 정도 뽑아서 좀 정독식으로 가져가도 되고 굳이 이 나이 땐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자. 왜냐면 세상에 너무 좋은 책이 많으니까 재밌는 책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읽다 보면은 그 나왔던 단어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스펙트럼에 나오는 뭐 vocabulary라던가 spelling이라던가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들 www에서 나오는 단어들 100 words에서 나오는 단어들 이게 계속 중복이 돼요. 사이트 월드 당연히 계속 나올 것이고 판에스 규칙에 적용되는 단어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다이얼로그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present tense, past tense 이런 거를 계속 노출이 되면서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 거냐를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는 거겠지 라는 감을 잡게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책들과 시간이 투자가 되겠어요. 재밌는 책은 여러 번 또 읽어도 되게 좋아요. 저희 딸은 그런 책들이 있긴 하거든요. 애기 책으로는 그게 코꾸리 시리즈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피전 시리즈도 되게 좋아했고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퀄러티 있는 수업 슬래시 엄마표 영어 교육이 될 것 같고 해석하는 부분은 아이가 너무 이해를 못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림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조금조금씩 힌트를 주는 거죠. 어? 얘가 이래서 이래서 나? 이런 식으로. 어? 주니비 존스가 너무 스멜리 버스라서 싫어했는데 스멜리가 오우 스멜리라서 싫어했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살짝 힌트를 주고 아이가 혼자 분명히 엉뚱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잘못 이해해도 진짜 괜찮거든요. 국어책도 그렇잖아요. 국어책 읽을 때 한 권 읽을 때마다 시험 보고 어쨌는지 막 코치코치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걸 다 테스트 볼 수도 없고 그 많은 문장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한국어 단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보고 가지 않죠. 일단 무조건 재밌는 책 많이 읽고 있죠, 지금. 그 단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과학책으로 뭐 용해, 물질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거 중학교 가면 과학시간에 다시 배워요. 그거 지금 딸딸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다양한 책동에서 이런 단어도 있구나. 이럴 때 이런 게 등장했구나. 이렇게도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 잘 받아 먹는 친구라면 아, 얘는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 좀 그런 식으로 아이 성향 파악하고 만약에 얘가 잘 못 알아 먹는다. 잘 못 받아 먹는다. 그러면 아, 얘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애구나.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랑 무조건 재밌게 하셔야 돼요. 뭔가 배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티커 붙이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 5개만 알고 가자. 이런 식으로 유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가 거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재미난 책을 많이 만나보는 거. 제가 제 채널 통해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첫째를 키울 때는 첫째가 읽었던 책들을 같이 읽고 책 리뷰를 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둘째를 위해서는 아이가 또 여자아이다 보니까 좀 여아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제가 막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읽어가면서 이러이러한 포인트가 되게 재밌으니 우리 딸이 이 포인트를 제가 강조를 하면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노출을 하고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하나둘씩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 이거를 할 때 또 추가로 좀 조언을 드리는 건 첫째 때는 이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지금 마법의 시간여행 The Magic Tree House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잭도 너무 귀엽고 애니도 너무 웃기고 무적 무대포 애니잖아요. 이제 너무 재밌었던 그 추억으로 인해서 어? 나 이거 한번 영어책으로도 한번 만나볼까? 조금의 용기와 푸쉬가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Dragon Masters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걸로 시작을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분명 이유가 있긴 한데 그게 다 우리 아이랑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니비 존스를 저희 딸이 엄청나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향을 파악한 거죠. 저희 딸이 그때만 해도 익살스러운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개구진 예를 들어 그림책으로 따지면 노 제이빗 노 뭐 그런 그림책 있죠. 개구진 친구 그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저희 딸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된 저희 딸을 보니 어? 이런 친구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 둘째 제가 관찰을 해가면서 아예 성향 파악하면서 책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재가 메인이 아니라 책을 기반으로 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교재가 따라오는 책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아이야 이 교재를 하잖아? 그럼 책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조 역할을 하게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레벨 테스트 봐서 100점을 맞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진짜 아니거든요. 장기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는 수학과 또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국어처럼 국어랑 영어랑 좀 비슷한데 영어로 굉장히 갑자기 잘해지면 국어 실력도 늘고요. 국어를 잘하게 되면 영어 실력도 같이 비수무리하게 향상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수학도 비슷하긴 해요.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는 친구가 수학을 또 잘할 수밖에 없는 물론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 과정은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언어를 뭔가 이런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끼우치게 되면 모든 학문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돌봐주신다면 1번은 재미 2번은 책 해석 말고 3번은 교재이긴 한데 막 엄청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I'm a girl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Nate the Great에서 Nate the Great이 팬케이크를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서 My favorite food is pancakes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걸 직역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한 20권, 28권 정도 읽으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모든 책에 팬케이크가 다 등장을 하니까 팬케이크를 이제 나중에 팬케이크라고 컴파운드 월드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랭귀지 알츠를 통해서 또는 그 보캐블리 통해서 그런 교재 통해서 배우거든요. 팬케이크가 컴파운드 월드라는 걸 그러면 Nate the Great을 읽은 친구들이라면 팬케이크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단어가 컴파운드 월드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할 때 막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겠어.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이게 모든 매 학년마다 똑같은 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레이드 2에서 나왔던 것도 그레이드 3에 또 나오고요. 4에 또 나오고요. 5에 또 나오고 중학교 때 또 나와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 완전 스며들게 어차피 그 컨셉이에요. 그거를 그냥 계속 스며들게 하는 거라 2학년 때 이해 못하면 3학년 때 하면 되는 거고 3학년 때 이해 못하면 4학년 때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다만 어떻게 하면 재밌는 책을 같이 읽을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더 하시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도 덜 되고 너무 고민되고 괴롭고 이러지 않게 되시지 않을까 왜 괴롭냐면요. 내가 막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왜 얘가 자꾸 안 따라오지? 얘가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는데 좀 기준을 많이 낮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재밌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냥 진짜 많이 늘어요. 그리고 단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는데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교재로 하는 거죠. 국어처럼. 국어 같은 경우도 책은 다독을 하되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학습적으로 가져가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셔야 우리가 기대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지금 잠깐 굉장히 잘해 보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전이라서 그 친구들이 그 학원에 묶여져 있어서 물론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일정일단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다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지 못하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문제 푸느라 바빠서 그리고 단어 암기하는 데 바빠서 진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지금 피크탐에 해야 되는 이 다독을 못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건지 탄탄한 땅 위에 성을 쌓는 건지 차이 있지 않을까 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시간 배율을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싶은 생각이 있죠. 아이가 이과생이에요, 문과생이에요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언어를 언어답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일단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대들 그리고 윗세대들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중고등학생 때 가서 K문법이든 K독해든 그런 걸 하더라도 이게 쌓여 있으면 좀 이런 요령만 좀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는 초중 시기를 보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요. 한국식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되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거에 반대로만 하시면 좀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방법을 해서 내가 그렇게 영화가 싫었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또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아이 그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딸이랑 일단 무조건 책 1번은 책 그래서 책을 기본적으로 30분은 적어도 읽고요. 영어 책으로 매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림책도 좋고 챕터북도 좋고 뭐 코꼬리도 괜찮아요. 그냥 영어 노출을 하면 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원하는 책 근데 시리즈를 읽어나가니까 좋은 점은 조금 루틴화가 되니까 그 다음 책 5권 읽었으니까 오늘은 6권 7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또 너무 그 책만 읽으면 질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뭐 다양한 책들을 자꾸 노출을 하죠.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에픽이라는 영어 도서관 있잖아요. 그거 정말 무한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 달 비용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걸로 수업을 많이들 하고요. 제가 아웃스쿨이라는 것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딸이랑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도 그 에픽 가지고 거기 있는 책을 가지고 저희 딸이랑 이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또 엄청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기 에픽 레벨 뭐 몇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한다면 조금 그 시간이 좀 쌓이면 지금 당장은 뭔가 폭발적이지 않더라도 심지어 저는 저희 딸이랑 굉장히 낮은 단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막 부끄럽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는 막 엄청난 뭐 예를 들어 2학년인데 헬퍼털 읽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이가 얼마나 재밌게 하고 있느냐 요거를 정말 목표로 하시면 조금 커리큘럼을 짜거나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제 생각 공유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